시퓨 2. 포비를 요 오버클럭 할 수 있나요? 그 두 개에 대한 차이점을 다 말해주세요 자세히. 장점과 단점 등등. 2. 포비 요 오버클럭이 되면 몇 가지 되죠?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이점부터 설명합니다. 리본들 조금 틀리신 분들도 약간 있나봐용. 1. 포비의 설명이 4기가엘어체 클럭의 노스우드 빅코어 제품이다. 아직 H. T기 수리 락이 걸려있고 약 2. 88까지 오버클럭이 가능하다. FSB 533에다가 4. 2GBS의 대역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켓 규격은 478소켓으로 845부터 875메인보드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소켓입니다. 쿨러는 정품 쿨러인데 상당히 크고 2. 4GHZ는 겉에 방열판이 덮여있다. 2. 4C의 설명이 4기가엘어체 클럭의 노스우드 시코어 제품이다. H. T기 수리 가능하다. 3. 0까지 쉽게 초보자도 오버클럭을 할 수 있다고 한다. FSB 800에다가 6. 4GBS의 대역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켓 규격은 478소켓이고 865PE부터 875P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소켓입니다. 쿨러는 정품 쿨러이고 2. 4B와 제품의 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두 제품 다 L2캐시는 512KB입니다. 2. 4C의 경우에는 대역폭이 6. 4이기 때문에 램이 DDR400이 듀얼채널로 구성되어야 3. 2GB SEU 4GB SEGO C코어의 대역폭은 6. 4GB SEGO 이렇게 대역폭이 같아야 면목현상 없이 좋은 성능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추가 설명이 4B는 저희 집에서 2. 88로 전압 1. 575로 했습니다. 온도는 50시더 이상은 오버클럭 안됩니다. 쿨러를 바꿔야지요. 뭐 고수시라면 더 어울리실 수도 있겠지요. 도움이 되셨나요? 정정합니다. 845의 바이오스 개조로 FSB 800을 가동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조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죠. 문제제기 고맙습니다. 더욱 정확한을 위해 또 다른 문제제기 533은 800으로 퀄즈펌핑 되었다고 하네요. 핫! 문제제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